고이케 마리코 추리 미스터리 소설 숲속의 집 도착할 때부터 가랑 눈이 흩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추위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아요 이 근방은 신슈에서도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눈이 내리면 습도가 높아져 도리어 추위를 누그러뜨린다고 예전에 스치아 씨가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대로입니다 겨울 숲냄새가 납니다 달고 찬 민트 같은 냄새 잎을 떨군 겨울나무들이 흐린 하늘을 향해 가는 가지를 무수히 뻗고 있는 게 보입니다 땅에는 색색가지 낙엽이 두툼하게 쌓여 있습니다 바람이 강한 날입니다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요? 북쪽에 줄지어 있는 산능선 넘어서일까요? 고호하며 마치 하늘이 내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불어와 마른 낙엽을 허공에 띄웁니다 바로 옆에서 새가 힘차게 울며 날아올랐습니다 어치 어치 어치는 숲에 서식하는 파란 날개를 가진 새 생김새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데 우는 소리는 용서하기 힘들 만큼 걸쭉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꺄악 꺄악 하는 탁한 소리여서 우리는 어치가 울면 아 진짜 저 사람들 목소리 못 들어주겠네 하고 웃으며 흉을 받습니다 새나 동물을 의인화해 저 사람들 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우리들 사이에 유행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 나는 아니니까 스치아 씨나 미사키 가운데 한 사람일 겁니다 스치아 씨 부녀는 전부터 그런 재미난 발상을 하는데 달인이었습니다 누가 부녀지간 아니랄까봐 호흡도 잘 맞았습니다 어치나 박세를 저 사람들 이라고 부르거나 개미 행렬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걸 발견하고는 이런 또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계절이 돌아왔네 라고 말하면 저희들까지 모두 숲속의 동물이 된 기분이어서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난 너무 긴장해서 까무라칠 것 같습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장소에 오게 돼 기쁩니다 너무 기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에요 난 심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천천히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여기에 오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이곳 이 깊은 숲속에 조용히 자리잡은 작은 산장을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산장을 극명하게 떠올리려고 골몰한 나머지 어느새 현실과 허구가 뒤죽박죽 돼버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느 시간을 살고 있는지 이런 당연한 것조차 알 수 없게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산장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늘 그걸 웃도는 공포와 불안에 박살나곤 했습니다 실제로 뭐가 그렇게 무섭고 불안한지 나도 잘 모릅니다 내 오랜 친구 미사키와 그녀의 아버지 스치아 씨는 이 숲에 있는 산장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장을 찾더라도 즐거운 추억이 되살아날지언정 등골이 오싹해지는 섬뜩한 기분에 빠질 리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서 차량으로 한 시간쯤 가야 하는 나지막한 산의 벼랑 아래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마침 이 지방에도 벚꽃이 만개하는 철이었습니다 벚꽃놀이 가는 스치아 씨와 미사키가 타고 있던 마이크로 버스가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은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버스는 가드레일을 부수고 그대로 튀어올라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져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일 일어나버린 일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덤불에 나뒹굴던 몇 구의 사체들이 마치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무서운 환영을 보고 맙니다 사체들은 거의 전부가 까맣게 타 제가 됐습니다 주변에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언제까지나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와 동갑인 미사키는 당시 서른 미사키의 아버지 스치아 씨는 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 겨우 한갑을 넘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나 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나는 현실에서 일어난 일과 상실의 슬픔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돌이켜볼 때마다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정말이지 구제할 길 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산장 현관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도 빨간색 노란색 낙엽이 곱게 염색된 옷감 한필처럼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그곳을 지르밟으며 걷고 호흡을 가다듬고 침착하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산장 앞까지 도착해 조심스레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내 만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이 목까지 차올라와 나도 모르게 밭은 기침이 터지려고 합니다 무릎이 꺾이며 무너져 땅바닥에 양손을 짚은 채 짐승이 짖듯이 울어버리고 싶어집니다 아 하고 나는 한숨 섞인 소리를 토했습니다 양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산장은 기적처럼 전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현관문이 열리고 스치아 씨가 오오오 하며 조금 쑥스러워하는 얼굴을 내밀 것 같습니다 일식과 양식을 절충한 구조로 낡고 작아서 다분히 서민적인 산장입니다 다다미방 한 칸과 작은 서양식 방이 하나 거기에 마루를 깐 거실 스치아 씨는 미사키의 어머니와 이혼한 뒤 바로 이 산장을 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스치아 씨는 신슈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인기 있는 주부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 일했습니다 특별히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밝고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골프도 낚시도 하지 않았지만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고 숲으로 애워 쌓인 이 조용한 산장에 친한 친구를 초대해서 술잔을 기울이거나 누군가가 치는 기타에 맞춰 노래하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거나 혼자 일 때는 책을 읽고 또 준비해온 영화를 감상하는 걸 더없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마을 도로에서 숲으로 뻗은 기나긴 비포장 외길에 막다른 곳에 있어서 주위에 민가가 한 채도 없습니다 그 앞으로는 길다운 길도 없고 잔목림만 끝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 잔목림을 조금 걸어가면 냇물이 흘러서 비가 많이 내린 다음이면 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별장지는 아니지만 마을 도로와 만나는 곳 주변에는 별장으로 이용되는 집들이 모여 있고 쓰치아 씨의 산장도 이 지역에선 별장으로 간주됐던 거죠 하지만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 산장 관리는 주인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쓰치아 씨가 건강할 때는 나와 미사키가 종종 이 산장에 놀러와서 쓰치아 씨를 도와 욕실 청소하거나 창유리를 닦거나 처마 및 거미줄을 치우고 난로를 위한 불쏘시개용 잔가지를 줍기도 했죠 이곳에 오면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인 덕분에 몸을 많이 움직인 덕분에 저녁이면 일찌감치 졸음이 오고 아침에는 동트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아침에 먹는 간소한 빵이나 간단한 계란프라이 미사키와 함께 산장 근처에서 따온 야생 블루베리는 또 얼마나 맛있던지 아 그렇지 가을이면 숲에 자생하는 밤나무에서 엄청 많은 알밤이 떨어져서 주워다 간식으로 삶아 먹곤 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어느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도 달고 따끈했습니다 스치아씨가 죽은 뒤로 산장은 스치아씨의 장남인 미사키의 오빠가 상속했습니다 쇼타라는 사람인데 나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쇼타씨는 도교에 본사를 둔 증권사에 근무하느라 1년 내내 바빠서 산장에서 편하게 쉴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자연에 머물며 야생 동식물을 즐기는 취미도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조만간 매물로 내놓을 번거로운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시큰둥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쇼타씨의 부인 아유미씨는 달랐습니다 아유미씨는 마음 씀씀이가 넓어서 쇼타씨 없이도 혼자서 정기적으로 산장에 내려가 꼼꼼하게 검댕을 걷어내고 정원의 잡초를 뽑고 수리해야 할 것이 보이면 사람을 불러 고쳤습니다 의무감에서 가 아니라 시아버지인 스치아씨가 산장에 쏟았던 애정을 온전히 존중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번에 이번에 내가 오래간만에 산장에 가서 조용한 환경에서 밀린 일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하고 부탁했을 때도 아유미씨는 아유미씨는 아유미씨에게 위험하니까 혼자서는 절대 산장에 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유미씨도 가급적이면 아들이나 친구를 데려가곤 했는데 매번 동행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누군가한테 제안해서 날짜를 맞추기도 점차 귀찮아졌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며칠간 산장에 머물고 싶다는 나의 제안을 진심으로 반기는 아유미씨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하튼 아유미씨의 노력 덕분에 산장은 예전 모습 그대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처마 밑이 썩거나 지붕이나 창문에 망가진 곳이 전혀 없더군요 망가지기는 커녕 바로 어제까지 사람이 살던 것처럼 안락해 보였습니다 눈을 뿌리는 구름 때문에 어둑해지기 시작했지만 시각은 이제 겨우 3시를 막 지난 참이었습니다 식료품 등 필요한 물건을 메모해서 바깥이 조금이라도 화날 때 마을로 나가 사오기로 했습니다 마을에는 편의점 외에도 작지만 구색이 나쁘지 않은 슈퍼마켓이 한군데 있습니다 자파를 비롯해 어지간한 제품은 그 두 가게에서 마련할 수 있어요 게다가 오늘 구입해두면 내일부터 외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산장에서의 한때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확 밝아졌습니다 산장 현관 열쇠는 늘 뒤뜰 구석 연장 창고 안에 있는 낡은 새집에 넣어둡니다 별장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도둑에게 언제든 털어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방식이지만 스치아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친한 사람이 언제든 여기에 내려와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보조 열쇠를 친구들만 아는 자리에 놓아두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죠 만일의 사태가 일어난다 해도 도둑맞으면 큰일날 물건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보조 열쇠를 여러개 만들어 나눠주기보다 열쇠 하나를 친한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게 낭비가 적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전했던 겁니다 그때그때 스치아씨를 만나서 열쇠를 빌릴 필요가 없으니 나나 미사키도 원하면 언제든 산장에 놀러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 졸업 후 우리가 각자 취직하고 나서는 주말이나 휴가철에 야 가능했지만 그래도 우린 스치아씨가 있든 없든 문득 휴식이 간절해지면 둘이 산장에 내려가 새집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을 활짝 열어두고 아 기분 좋다 정말 여긴 최고라니까 하면서 가슴 설레 했었죠 열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라고 아유미씨가 일러줬습니다 나는 거기엔 거기엔 예전처럼 놓여있는 낡은 새집이 보였습니다 미사키와 내가 학생일 때 스치아씨가 가까운 나무에 이 상자를 매달았죠 매년 초여름이면 박새가 찾아와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 여러 마리가 산란해서 둥지를 떠났습니다 언젠가 스치아씨가 들려준 얘기에 따르면 그러다가 어느 해 장마철에 커다란 줄무늬뱀이 나무를 쓱쓱 올라가 아직 날지 못해 둥지에 있던 새끼의 새들을 전부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마침 휴일이라 산장에 와있던 스치아씨는 현장을 목격하고 상심한 나머지 그 뒤로 나무에서 새집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후 산장열쇠를 넣어두는 곳으로 사용하게 됐죠 본래는 밝은 원목이었을 텐데 지금은 거무칙칙하게 퇴색해서 거의 진갈색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예전의 그 새집입니다 가만히 들어올리면 바닥이 얼리는 구조인데 열쇠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은색 단모양의 열쇠고리도 그대로 달려있더군요 열쇠고리는 미사키와 둘이서 오키나와에 놀러갔다가 스치아씨에게 줄 선물로 구입했습니다 은도금이 거의 벗겨져 버렸지만 15년 전과 다름없이 단모양의 열쇠고리가 달린 열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반갑고 그립고 가슴 설레더군요 아유미씨는 이런 점까지 세세하게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아유미씨도 역시 시아버지 스치아씨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급사한 스치아씨를 위해 스치아씨가 몫이 사랑한 이 산장을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단모양의 열쇠고리도 남겨두었겠죠 아유미씨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 나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열쇠를 손에 꼭 쥐고 다시 현관 앞으로 돌아오니 손끝이 떨리더군요 흥분한 탓입니다 열쇠구멍에 열쇠를 꽂고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천천히 돌리자 찰칵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그리운 소리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레는 가슴으로 손잡이를 가만히 당기자 친숙한 산장의 냄새가 콧구멍을 살살 간지렸습니다 뭐라고 형용하기 힘든 편안한 냄새 누군가 조용히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풍겨오는 그 독특한 냄새 겨울철 등유난로 같은 채소 데칠 때 부엌에 서리는 김 같은 잘 마른 담요 같은 그런 냄새 아유미씨가 얼마 전 여기 왔던 걸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며칠간 머물렀던 걸까 그런 말은 전혀 없었는데 난방이 가동되진 않았을 텐데도 집안은 푸끈하고 따뜻해 서먹서먹한 느낌이 전혀 없고 마치 나를 위해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잠자리 목욕준비가 전부 알뜰하게 갖춰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현관 앞엔 비닐 슬리퍼 여러 결레가 가로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천 슬리퍼는 와인이나 소스 같은 걸 혹시 흘리면 지저분해지니까 애초에 비닐 제품으로 마련하는 게 손이 덜 간다고 스치아씨는 말했었죠 미사키는 비닐 슬리퍼가 왠지 화장실 슬리퍼 같아서 싫다고 했지만 나는 스치아씨의 의견대로 지저분해져도 물로 닦기만 하면 되는 편리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치아씨와 나는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스치아씨는 나를 미사키와 마찬가지로 친딸처럼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스치아씨의 그런 따뜻한 마음에는 가정적으로 불행한 유년시절을 보낸 나에 대한 자비심이나 동정심이 들어 있는 듯 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나는 스치아씨 같은 연상의 남성에게서 딸 대접을 받는 게 기뻤습니다 미사키는 스치아씨를 파파라고 불렀습니다 나도 그를 늘 파파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파파라는 말이 이상하다면 아빠도 좋았습니다 파파 아빠 그렇게 불러도 되겠니? 라고 미사키에게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애써 삼킨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사키라도 내가 자기 아빠를 파파라고 부르면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지나친 염려였는지 모릅니다 미사키라면 난 괜찮아 하면서 재밌다는 듯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히 저런 아저씨라도 괜찮다면 파파건 아빠건 상관없어 뭐하면 부부처럼 당신이라고 부르는 걸 어때? 학군은 이내 아악 이상해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서 두 사람이 함께 깔깔 웃었을 수도 있겠죠 워낙 많이 와봐서 산장에 조명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눈을 감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둠 속으로 손을 뻗어 현관 옆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 스위치를 누르면 현관 등은 물론이고 모든 방에 조명이 일제히 켜지게 돼 있습니다 어두울 때 도착하는 사람도 당황하지 않도록 스치아씨가 마을 전기공을 불러 간단한 배선 공사를 했던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벽 스위치 하나만 눌러도 산장 전체가 확 밝아지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다들 마을로 식사하러 나갔다가 어두워지고 나서 돌아오는 경우에도 스위치 하나로 즉시 구석구석까지 밝아지니까 안심이 되죠 형광등 가운데 일부는 두세 번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지만 마침내 천장 조명이 켜져 작은 산장 내부가 훤히 보이게 됐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바로 마루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불투명 유리를 끼운 문을 열면 마루를 깐 주방 겸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오른쪽에 벽을 떼어낸 육첩 다다미방과 육첩에 상당하는 서양식 방 왼쪽에 욕실과 파우더룸 화장실 실내는 어디나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스치아씨는 활자를 몹시 좋아해서 거실의 네모난 테이블에는 늘 잡지나 단행본 문고본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잡지나 책이 모두 실내 간이 서가에 반듯하게 꽂혀 있습니다 아유미씨가 정리해 놓았겠죠 거실에서 뜰로 내려가는 창에 덧문을 열었습니다 눈발이 희끗거리는 하늘을 어지러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입니다 덧문은 예나 지금이나 목재로 심하게 흠집이 났지만 여닫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서 앞으로도 한참은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실내가 한층 밝아져 나는 거실의자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며칠간 따뜻한 날이 이어진 덕분인지 장작난로에 불을 피울 필요가 없을 만큼 실내는 따뜻합니다 낡은 낡은 괴종시계가 15년 전과 다름없이 시각을 새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도 들립니다 시계바늘 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산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슬픈 슬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병딱에 간장 얼룩이 묻은 커다란 냄비집게 찬장 속에 나란히 놓인 접시나 커피잔 찻잔 찻잔 스누피가 인쇄된 싸구려 무릎 덮개 스치아씨가 추운 날 즐겨입던 솜을 넣은 초록색 상의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장의자 한쪽에 객혀져 있습니다 낡기는 했지만 양쪽 다 금방 빨아둔 것처럼 깨끗해 보입니다 가슴이 벅차 나도 모르게 장의자로 뛰어갔습니다 소음을 둔 상의와 무릎 덮개를 품에 꼭 안고 볼을 대자 스치아씨가 피우던 담배 냄새 그리고 미사키가 늘 쓰던 오데코롱 냄새가 지금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상의와 무릎 덮개의 감촉을 마음껏 맛보고 있다가 나는 흠칫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산장 내 어딘가에서 욕실 쪽인지 아니면 여기서도 잘 보이는 다다미방이나 서양식 방 쪽인지 뭔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산들거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침내 그것이 점차 분명한 소리가 되어 들리게 됐습니다 드르륵 삐걱삐걱 마치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탔습니다 설마 했지만 역시나 수도 없이 들었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아 하고 나는 앞니로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스치아 씨입니다 휠체어를 탄 스치아 씨가 그래요 바로 저기까지 와 있습니다 스치아 씨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 2년쯤 전 텔레비전 방송사 근처 길에서 쓰러져 입원했습니다 갑자기 뇌혈관이 터졌거든요 실력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고 오른팔도 못 쓰게 돼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죠 스치아 씨는 그가 오래도록 사랑에 맞이 않던 이 지역에서 중견 요양원을 선택해 입원하기로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휠체어가 필요 없을 만큼 회복되자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스치아 씨는 열심히 재활을 계속해 곧 미사키의 부축을 받으며 예전처럼 이 산장에도 올 수 있게 됐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하는 스치아 씨를 위해 나와 미사키는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시설을 방문해 스치아 씨의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차량만 있으면 언제든 스치아 씨를 산장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몸을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과 술을 마실 수 없게 된 것만 제외하면 스치아 씨는 쓰러지기 전처럼 명랑하게 나와 미사키는 스치아 씨와 함께 이 산장에서 예전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물론 스치아 씨는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장보기부터 조리 세탁 청소 목욕 준비를 전부 나와 미사키가 분담해서 했습니다 맛난 음식을 만들고 식탁에 셋이 앉아 식사를 하고 스치아 씨가 익살맞은 농담을 던지고 스치아 씨가 그런 상태가 된 후에도 산장에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었죠 난 숨죽인 채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스치아 씨 뿐만 아니라 미사키의 기척도 느껴집니다 저건 분명히 미사키입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뭔가 희뿌연 그림자가 떠 있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공기와 한 몸을 이룬 젤리 같은 투명한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가 자아내는 기척 작은 요정의 한숨처럼 희미한 공기의 산들거림은 어느새 내 바로 옆까지 다가왔습니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을 목 뒤로 따 내린 미사키는 종종 머릿다발 끝으로 내 얼굴을 간지럽히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 간지러워 하고 내가 웃으며 고개를 돌리면 장난스런 얼굴로 더 간지럽히곤 했죠 방금도 건조한 머리카락이 나의 볼을 스쳐갔습니다 아 미사키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나의 내부에 공포심보다 그리움이 먼저 솟아오릅니다 미사키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내가 낸 목소리가 툭 떨어뜨린 칼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퍼져나가는 느낌 맹세 맹세 구 말하지만 공포심은 정말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왜 무서워해야 하죠 무섭기는 커녕 나는 미사키가 그립습니다 스치아씨가 그립습니다 너무 그리워 미칠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모두 함께 여기 오면 정말 모두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스치아씨와 미사키는 나의 방문을 몹시 기뻐하고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와 좋구나 하고 생각하겠죠 틀림없어요 순간 감정이 벅차올라 의식이 흐려지는 듯 합니다 나는 흠칫 정신을 다잡습니다 눈을 계속 깜빡이며 호흡을 가다듬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의와 무릎 덮개를 가만히 장의자에 내려놓고 양손가락으로 눈물을 닦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돼 스치아씨와 미사키를 추억하며 그들과 교감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치아씨와 미사키가 셋이 산장에서 보낸 시간을 충분히 맛보려면 먼저 할 일을 제대로 마쳐야 해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낸 사흘의 휴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유용하게 써야만 합니다 상사에게 휴가를 가더라도 업무는 끝내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싸들고 온 일거리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려면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로 나가 식료품을 사와야 합니다 멍하니 있다가 해가 떨어지면 눈발이 굵어질 테니까요 난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간다 변두리에 있는 작은 광고회사에 다닙니다 사장 외의 사원이 다섯 명밖에 없는 영세한 회사죠 경영상태가 늘 빠듯하고 하청일거리가 많아서 사원들은 낮은 급료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에요 미남과는 거리가 멀고 키도 작고 조금 통통한 몸매여서 외모는 볼품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미더운 인물입니다 남자들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금방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부인이나 어린 자식에게도 폭력을 쓴다 십중팔고 그렇다 라고 어릴때부터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무서워 좀처럼 연애를 못했는데 내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깨뜨려준 사람이 미사키의 아버지 스치아씨 그리고 바로 직장 사장입니다 업무가 끝나면 종종 식사나 술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러다가 사장과 자연스럽게 연애관계가 되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장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어서 내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소소한 일로 질투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장을 곤란하게 만든 적도 있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런 볼품없는 아저씨의 어떤 점이 좋아 하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연애 상대로는 스치아씨가 더 어울렸죠 이혼한 독신이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진지하게 사랑한 사람은 사장이지 스치아씨가 아니었습니다 스치아씨를 많이 좋아했지만 연애 상대는 아니었어요 스치아씨는 어디까지나 내 이상형 아빠였습니다 미사키에게는 사장과의 관계도 전부 얘기했습니다 미사키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웃거나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줬거든요 그럴듯한 충고 혹은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촌평 따위 없이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종종 손을 뻗어 내 팔과 어깨를 어루만지며 그래 알아 너무 잘 알아 라고 말해줬습니다 때로는 재치있는 농담으로 웃겨줬죠 미사키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미사키처럼 믿없고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명이었던 친구였어요 사장과의 관계는 꽤 지속됐지만 만나는 횟수가 점차 뜸해지다가 어느 순간 사그라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대화할 수 있고 설사 단둘이 술을 마시러 가더라도 과거 이야기를 농담삼아 꺼낼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나도 그 회사에 남아있을 수 없었겠죠 난 이대로 사장 밑에서 일하며 사장과 함께 늙어갈 것 같습니다 사장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 더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면 나도 함께 은퇴하겠죠 그때까지는 상실의 슬픔에 흔들리는 일 없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나는 산장 주방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끔씩만 이용하는 산장이므로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 들어 있던 건 생수 생수 2병과 캔맥주 하나 유리병 올리브 역시 유리병 딸기잼 간장병에 담긴 간장이 전부였고 모든 요기가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그렇게 비어 있었습니다 주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이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눈발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려는 걸까요? 차량은 스노우타이어로 바꿔놓았고 사륜구동이니까 눈이 쌓이더라도 불안할 일은 없지만 눈 쌓인 도로를 운전하자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서둘러야겠네 하며 나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마을에 나가 장을 보고 그 참에 어디에서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오자 그러면 오늘 저녁은 짖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현관문을 잠근 뒤 내 차로 잔다름질 쳤습니다 밖은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변함없이 추위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지만 쏟아지는 눈이 바람에 날려 현관 등 불빛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관을 나서서 조금 걸었을 때 문득 등의 싸늘함이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눈이 너무 거칠게 날리고 있어 시야가 흐릿합니다 그런 눈발 사이로 현관 불빛 아래 누가 가만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선을 집중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스치아씨와 그 뒤에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있는 미사키였습니다 스치아씨는 무릎 아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사키의 하반신도 휠체어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내게 던지는 시선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심해에 있는 상어처럼 차고 무표정한 눈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경멸하는 것도 증오하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슬픈 눈 그리고 그 슬픔 속에는 날 오싹하게 만드는 뭔가가 깃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날 보지 왜 그렇게 생각한 순간 차가운 얼음이 등에 닿은 것 같아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차량을 향해 다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아 공교롭게 눈이 내리고 마네요 많이 쌓이지나 말아야 할 텐데 상대가 싹싹하게 말을 건네서 나도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그렇게 넋을 놓고 있었는지 차를 차를 운전해야 해서 와인이나 맥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대신 뜨거운 우롱차를 주문했으니 절대 취한 건 아니었습니다 산장을 나올 때 현관 조명 아래 서있던 휠체엿한 스치아씨와 미사키의 표정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일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차갑고 대면대면한 눈으로 날 보고 있었을까 적의도 증오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무표정에는 예전에 우리가 공유하던 따뜻한 우정과 교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양식 키친 고치 소정 이라는 이름의 카운터석 밖에 없는 작은 식당입니다 내부는 난방이 잘 되어 있고 음식에서 올라온 김이 커다란 창유리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은 나밖에 없고 카운터 안에는 부부인 듯한 주인 내외가 있습니다 나이는 예순 전후일까 부인은 젊어 보이는 화장을 하고 흔들리는 귀걸이를 매달아 멋을 냈지만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몸치장애는 관심이 없는지 아내보다 조금 늙어 보입니다 말을 건넨 사람은 부인이고 남편은 묵묵히 조리만 합니다 나 말고는 손님이 없습니다 내가 주문한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벌써 조리되어 나왔으니 대체 누구를 위해 계속 조리하는지 의아했지만 다음 날을 위한 밑준비를 하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아저씨 쪽은 거의 말이 없고 부인만이 날씨 얘기를 계기로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 합니다 나한테 흥미를 느낀 모양이에요 이렇게 눈 내리는 저녁에 낯선 여자 손님이 불쑥 들어왔으니 흥미를 가질만도 하죠 나는 부인의 호기심에 부응해줄 요량으로 도쿄에서 오늘 숲속에 있는 친구네 산장으로 내려왔다는 것 방금 도착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왔다는 것 등을 얘기했습니다 부인은 더욱 호기심을 보이며 숲속 이라고요 도로 옆에 있는 별장지 쪽이군요 잘 알아요 별장지 이름이 뭐였더라 아니요 그쪽이 아니라 좀더 안쪽이에요 어 안쪽 부인은 옆에 있는 남편을 힐끗 쳐다보고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도로 옆이 아니라 네 좀더 안쪽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길 끝에 있어요 어 어머 그러면은 혹시 그 산장은 쓰치아 씨 어머 쓰치아 씨를 아세요 네 아니요 아니 직접 아는 건 아닌데 부인은 몹시 곤혹스러운 듯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산장에 오는 건 십몇 년 만이에요 오랜만에 와보니까 거의 달라지지가 않아서 전에는 모두 마을로 나와 식사를 하던 때도 있어서 이 마을 식당은 거의 다 가봤는데 여기만은 와본 적이 없어요 이 식당은 몇 년 전부터 하셨나요 올해로 정확히 15년 남편이 조금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면서도 일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양배추를 썰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고가 있던 해니까 사고? 꽃놀이 가던 요양원 사람들하고 그 가족이 탄 마이크로버스가 절벽에서 구른 사고 딱하죠 추락한 충격으로 버스가 불타버려서 거기 탄 사람들도 모두 새까맣게 탔어요 그 사람들 신원이 밝혀진 건 한창 나중이었죠 정말 대형사고였지 사건 같은 게 거의 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 당신 그런 얘기는 하고 부인이 남편을 나물었지만 남편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양배추를 써는 손에 더욱 힘을 주어 도마소리를 울리며 막 개업한 우리 가게에도 매일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식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가슴 아픈 사고였는데도 그 기자들은 사고 현장만 벗어나면 맥주 마시고 와인도 추가로 시키고 그랬죠 사람이 여럿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저 부인이 왠지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며 나에게 물었습니다 숲속에 그 집 별장 쓰던 스치아 씨라는 분 신슈 텔레비전 방송사에 근무하는 분 이었죠 프로듀서로 일했다고 하던데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따님도 같이 그래요 잘 아시는군요 그렇게 큰 사고였는걸요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온 마을 사람이 다 알아요 그쵸 부인은 남편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음 하고 화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니 요양원 사람들이 모두 이 마을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한데 뭐가 슬퍼서 그렇게 꽃놀이 가다가 새까만 제가 돼야 했는지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에이 딱해도 너무 딱해 뭔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풍기를 돌리지 않는지 김이 가득 들어차 유리창은 더욱 흐려졌습니다 가게 안이 따뜻해지는 건 좋지만 김이 너무 심해 부부 얼굴이 종종 희뿌옇해 보입니다 난 마음먹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제가 돌아가신 스치아씨 부녀하고 아주 친했어요 따님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였고 그 산장에도 여러 번 놀러 왔거든요 정말 많이도 왔었죠 그래서 그 사고는 지금도 믿고 싶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김이 조금 가셔서 부인이 남편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부는 눈빛을 교환하더니 남편이 문득 눈을 불아리며 내가 아닌 내 뒤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깨를 움츠리며 뭔데요 하고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니요 별로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를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맹렬한 소리를 내며 양배추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카운터 안에는 아저씨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모습도 자욱한 김 탓에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게에 낮게 흐르던 가요곡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글부글 끓는 냄비 소리와 양배추 써는 소리만 커지고 김은 시야를 뽀얗게 만들어갔습니다 더는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다 먹은 상태였고요 식후 커피를 주문할까 했지만 왠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 실례합니다 이제 그만 계산할게요 하고 나는 카운터 너머로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는지 아니면 못 들은 척하는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커다란 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지 부인이 나타나 변함없이 나와 거리를 두며 어 그러면 1250엔 입니다 목소리를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스름돈이 생기지 않도록 지갑에서 지폐와 동전을 합쳐 정확한 금액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그 직후 그토록 자욱하던 김이 싹 가시고 카운터 안에 있는 부인과 아저씨 모습이 똑똑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부인을 보호하듯이 안고 나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요량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런데 왜 그러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두 분 표정이 좀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정말 숲속에 그 산장에 네 그런데요 그게 왜요? 아니요 별로 별로 이상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군요 아저씨는 공포에 짓눌려 일그러진 얼굴 위에 당장이라도 웃음을 터뜨릴 것 같은 묘한 표정을 지은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습니다 아까부터 아까부터 저쪽에 사람이 보이는데 그게 당신한테 딱 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네?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여자 또 한 사람은 휠체어를 탄 그때 갑자기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그야말로 섬뜩한 비명이어서 오히려 내가 더 공포에 빠졌습니다 나는 영문을 모르고 의자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맹렬히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어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세상은 한밤중처럼 캄캄했습니다 양식 키친 고치 소정의 유리창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하얗게 쌓인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달리다 우뚝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게 유리창에는 여전히 김이 서려 있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주인 아저씨로 짐작되는 커다란 사람 그림자가 유리창에 어른거리고 창문에 잇따라 블라인드가 내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하기조차 무서웠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얼굴로 나를 쳐다보던 부부가 무엇에 떨고 있었는지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인정 인정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묘한 기분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내 그런 기분을 느껴왔다는 것을 고치소정 주인이 일깨워 주었어요 역시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스치아씨와 미사키는 내 곁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산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늘 나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난 가슴이 벅차 눈 내리는 밤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송이가 볼 위에 녹는 걸 느끼며 스치아씨와 미사키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있고 싶다면 왜 아까 내가 산장을 나설 때 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쳐다봤어? 좀 더 따뜻하고 우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면 좋았잖아 너무 충격이었어 혹시 내가 외출하는 게 싫었어? 막 도착한 참인데 왜 또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야? 일방통행식 대화였지만 충분히 대화를 나눈 기분이라 신기합니다 마음이 자꾸 급해집니다 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숲속 산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기쁜 것도 같지만 한편으론 정체모를 희미한 불안이 물밀듯 밀려드는 묘한 기분이네요 아무도 없고 차 한 대 다니지 않는 마을 도로입니다 내 차에 헤드라이트만이 전방을 비춥니다 앞유리에 줄기차게 눈이 쌓여 와이퍼를 계속 돌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앞유리를 향해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야가 무수한 하얀 무늬로 온통 물들어 버릴 것 같습니다 왜 차가 한 대도 안 다닐까 차량은 고사하고 주변 주택에도 불빛 하나 켜지지 않아 모든 게 죽은 듯 쓸쓸함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서 산장으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만 간절해졌습니다 아니 돌아가자가 아니라 돌아가야 한다고 안다라는 기분이 더 강합니다 난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아 타이어가 거의 헛바퀴를 돌 정도로 사납게 운전하며 마을 도로를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는 비포장길에 들어섰습니다 별장으로 쓰이는 집들도 불 켜진 곳이 없고 가로등 없는 비포장길을 가로지르는 동물도 보이지 않고 눈에 갇힌 듯한 숲속 오솔길만 안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질 뿐입니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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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조바심이 내부에서 폭발하려고 합니다 어서 돌아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덧문을 닫고 장장 난로에 불을 지펴 집안을 데우고 뜨끈한 커피라도 타서 느긋하게 하지만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난 대체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전혀 떠오르질 않습니다 마침내 숲속 오솔길 날 막다른 곳에 다다르자 산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나갈 때 조명을 켜둔 터라 현관등이 밝습니다 그곳만이 따뜻하게 유혹하듯 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난 차를 세우고 식료품과 잡화가 담긴 봉지를 안아 눈길에 미끄러지며 현관으로 서둘렀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산장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갈 때와 달라진 점은 전혀 없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누가 숨어들었다거나 이 세상에 존재가 아닌 뭔가가 장난을 친 기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신발을 벗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온 물건들을 주방 조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코트를 벗으며 거실 테이블로 갔습니다 특별히 뭔가가 눈에 띈 건 아닙니다 다만 유독 그것만이 뭔가 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아 테이블 위에 펼쳐진 펼쳐진 페이지에 참혹 화염에 쌓인 버스 승객 전원 사망 설레는 마음으로 꽃놀이 가던 길 이라는 제목이 가로로 가로로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고 기사가 이 자리에 하고 생각했습니다 스치아 씨와 미사키의 장난 설마 난 조심스레 주간지를 집어들고 대강 훑어보았습니다 기억하고 쉽지 않은 기사인데도 눈을 뗄 수 없었던 건 그 기사에 사망한 요양원 입원자 여섯 명 직원 두 명 운전기사 입원자와 함께 꽃놀이 가던 가족과 지인의 이름 그리고 사진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되지 못한 비명 같은 소리가 목 안에서 치받쳤습니다 숨을 들이쉬려고 하지만 터져 나오는 비명으로 호흡이 멎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피를 토하는 건 아닌지 걱정될 만큼 격렬하게 비명을 계속 질렀습니다 사망자 명단에서 내 이름과 얼굴 사진을 보았습니다 검은 원이 쳐진 내 얼굴 사진 면허증 사진처럼 정면을 바라보는 진지한 표정입니다 시간이 빙빙 돌고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의 저편을 향해 격류에 떠밀려가는 듯한 격렬함으로 되돌려치고 있습니다 그랬지 하고 나는 땅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며 모든 것을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꽃놀이 모임이 있던 날 나는 미사키와 함께 이 마을에 왔습니다 날씨가 매우 쾌청해서 그야말로 꽃놀이에 딱 좋은 날이었죠 우리는 도쿄에서 사온 도시락과 음료 과자를 채운 대형 가방을 들고 스치아씨가 있는 요양원으로 갔다가 스치아씨와 함께 요양원이 대절한 마이크로 버스를 탔습니다 전부 한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원인을 생각하거나 놀라거나 불안해할 틈도 없는 그야말로 어 하는 사이에 일어난 사고 그래서 내가 알아채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유미씨에게 연락한 것도 회사 사장과 지금껏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도 순순히 망자가 되지 못한 나의 망상 망자의 뇌에 비추어진 환상의 영상 환상의 음성 차를 직접 운전해서 여기로 내려오고 마을로 나가 식사를 하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왔다는 것도 망자인 내가 계속 꾸었던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깨달은 순간 지금껏 안락하고 청결하던 산장 내부가 슬로우모션 비디오처럼 혹은 달리의 그림 속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바닥이 삐걱거리며 비스듬히 기울었습니다 벽이 벗겨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주위에 온통 먼지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이 소용돌이 틀고 있습니다 나는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아프지도 가렵지도 가렵지도 않습니다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무음 무통 무감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다가 흠칫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미줄이 어지럽고 기둥은 쓰러지고 창유리는 깨지고 쥐똥과 벌레 사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폐허 풍경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랬지 하며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나 좀 봐 바보 같아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하다니 바로 옆에서 휠체어 기척이 납니다 미사키가 쓰던 향수 냄새도 납니다 두 사람이 날 데리러 와준 모양입니다 이제야 알았니 하고 어이없다는 듯 쓴 웃음을 짓는 미사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래요 틀림없이 날 데리러 와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청각은 외부에 사납게 몰아치는 눈섞인 겨울바람을 정확히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듣는 소리처럼 지금도 똑똑히 들려옵니다 메마른 겨울나무 사이를 휭휭 달리며 신음하는 그 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귀기울이면 기분이 금세 가라앉고 평온해지는 건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썩어버린 폐허 속을 천천히 떠다니는 건 왜 이리 편안할까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의 작가 고이케 마리코는 아주 다양한 분위기와 느낌의 미스터리 물을 쓰는 작가분인데요 이 책은 그게 재미있습니다 북스피어라는 출판사에서 2판 4판 시리즈라고 해서 책을 딱 10권만 내보기로 했답니다 출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이렇게 좋은 책도 안되면 그때는 그만두자 마지막으로 한번 2판 4판 출판 딱 10권만 하자 하는 책에 바로 이 책이 당당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중 한 분께서 저에게 당신의 인생책이라고 하면서 권해주셔서 저도 도서관에서 당장 빌려다가 읽어봤는데 이제 실려있는 작품들이 지금 3편 읽은 상태인데 다 이렇게 죽음 홀령 이런 것들과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게 되는 아쉬움이랄까 억울함이랄까 서글픔 뭐 미련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살아있는 사람의 시선에서 아련하게 느끼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읽은 이 작품 숲속의 집에서처럼 미처 자신이 죽은 걸 깨닫지 못하고 있던 마치 영화 속 식스센스의 브루스 앨리스처럼 이렇게 본인이 그 감정을 느끼는 뭐 그런 이런저런 류의 이런 그 느낌들을 담은 작품집입니다 음 아마도 친구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엄마랑 나를 두들겨 패는 그런 엉망인 아빠 밑에서 자라서 별로 멋지지도 않은 회사 사장님을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어떤 불우한 환경의 소녀가 성장해서 그래도 그 소소한 행복 속에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불우의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가야만 하게 되었는데 미처 떠나지 못하고 자신이 죽었다는 것 조차 모르고 그 시절을 가슴 아프게 그리워하는 한 홀령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저는 처음 읽을 때보다 낭독하면서 두 번째 읽으니까 더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작가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그 이면의 것까지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넓고 깊은 가슴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리 소설이지만 굉장히 작품성 높은 한편의 순수 문학을 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댓글 의견 주시고요 귀찮아 하시면 점 하나만 찍어서 엔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재생목록 커뮤니티에서 안자비 오디오북 모음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국 추리소설이 좋다 추리소설 아닌 게 좋아 해외 추리물이 좋아 이렇게 골라서 들으시는 즐거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무협지가 좋은데 안자비한테는 없네 하시면 보노보노 자파 좀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